이게 무슨 정의냐면 고유할 정이 아니고 아름다움, 수바예요. 수바,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뭔가 있어. TV에서 한 번 딱 봤는데 그 경치는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워. 그러면 금생에 거기를 못 갔어. 그러면 언제 거기를 가봐야 돼요? 다음 생을 기다려서. 다음 생에 거기를 갈 기회가 없어. 천상이나 다른 데 태어나서. 그러면 기다렸다가 한 백생이 기다려가지고 다음에 또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중국의 그 절경을 보고 와야 그리고 보고 나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다시 오지 않겠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영원한 것이 존재하다는 생각이 있는 한. 에스롱에스, 소우롱에스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 그런 생각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남아있는 한, 뭐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서 그거를 실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 잠재의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인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오온 무화를 봐야만 되죠. 그래서 오온 무화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디 하나의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관건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오온 무화. 그래서 오온 무화를 얘기하려면 오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저절로 꺼지네. 좀 휴식을 하라고 하는가? 네 휴식을 하라고 하죠. 네 휴식을 하라고 하죠. 그건 여러분들 여러분들